금단의 소울까기 이벤트 힐베럭 리부트부터 시작해보도록 아 이거 패치 안됐어? 아 이거 받는거 불편하더라 이게... 아니 왜 이렇게 아직도 굉장히 씁쓸한데 하얀 먼치는 리부트에 소울을 달아줄 수 있을 것인가 위대한 힐라수기 아니 이놈은 좋아 피에르 위대한 피에르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막먹는중 반반 아케이르 핑크빛 시계가 사라져야 되는데 발레용 헬로 폴라즈핀 메가노스 여기서 하나만 먹자 소울 한번 달아보자 소울 한번 달아보자 아니 위대한 힐러는 다르자마자 아니야 어... 아카이롬 어... 아카이롬 이런... 첸장 위대한 힐라독의... 뭐 없죠? 다 깐거 아니야? 아 여기 있구나 블러드퀸 아 오케이 깔끔하게 시원하게 망해보겠고 자 다음 캐릭터 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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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겁니다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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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멈추어가지고 자 불덕부터 매그너스 오핑크빈 데미안 수우 루시드 윌 밤반 발레온 아카이롬 벨룸 피에르 블러드퀸 시그너스 힐러 자쿰 까지 자쿰 시계시계시계 바늘이 없어져야 되는데요 과연 먼치는 과연 먼치는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벌써 개망하는 중인데요 누가 봐도 개망할 기세 과연 과연 먼치는 5% 확률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데미안과 수우가 망해주시면 루시드 도망 윌 도망해주시고 아 누가 봐도 개망한 기세 위대한 발레온 위대한 발레온 위대한 발레온 위대한 발레온 하나 등장해주면서 어 자리가 아 본반 마지막 남은 초피설기 아이카이론 8개 아 위해안 아카이론 아 자리 카리가 아카이론 아 매그너스 아카이론 아쉽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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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왔죠 아무것도 안보이죠 이것은 채물에 불과하다 희각에 불과하다 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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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다음 캐릭터 부분은 시원하게 나타납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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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큰거 옵니다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하시고 이제부터 파도도 두세개씩 동작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 어 뭐야 이거는 어 나 이거 왜 안팔았어 아니 이거 저번에 한건데 아니 여기 숨겨져 있었잖아 아니 나 여기 있는지도 몰랐네 게이드 꽁돈 찾고요 써졌고 미쳤습니다 큰거 벌써 받았습니다 소문에 한거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숨은 논 찾았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누가 봐도 벌써 다 뽑은 기세 숨은 논 찾아봤습니다 핑크빈부터 맛보기 맛보기 다음 파플 파플 색깔이 바뀌는데요 자꾼자꾼 다음은 피에르 다음은 빨래온 아카이롱 위대한 아카이롬만화 위대한 아카이롬만화가 등장 위대한 힐러까지 먹어주시면서 2개 획득 다음 피에르 빨래온 블러드킨 벨룸 뭐고 이거 매그너스 시그너스 삼사 어 어 세개 베미안 윌 어 루시드 루시드 지닐라 세개 어 듄켈 어 루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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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4발 남았다 맘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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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4발 아직 남았다 갑니다 자꾼부터 자꾼부터 위대한 자꾼 위대한 자꾼 위대한 자꾼 위대한 자꾼과 함께 피에르가 가지면서 바카이론 알레온 비에르 킬러 하풀 뭐고 블러드킨 벨룸 매번 매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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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수 윌 어 데미언 어 뭐야 루시드 어 듄켈 어 디밀러 세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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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아직 3발 남았다 에이 에이 2, 3번 아니 걔 2, 3번인데 뭐라도 하나부터 되는거 아니야? 아니 이게 5% 확률이면 여기서 하나 나와야 아니 하풀 발레옹 짜궁 징크빌 힐러 피에르 1번 헬룬 블러드킥 아휴 땡 블러드킥 미그너스 미그너스 수 2번 윌 세번 어 어 왜 아니 왜 루시드 어 왜 루시드 루치닐라 어 아직 포기할 때가 맞은데 아직 포기할 때가 맞은데 2개 2개 남았는데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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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할 때인가요 이제 2개 남았나 흠 수 2개 남았나 흠 폰 또 사쿰 피에르 아카이 아 위아카.. 위아카는 왜 자꾸 나오는거야? 힐러 갈레온 킹크빈 하풀 반반 홀러드킬 펠룸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왜 막.. 아 위대한 데미안 하나 아쉬워도 부족해 개체소 치고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웠네 제발 아 아니 이게 물량치고 좀 아쉽지 않나 고생만 죽이며 다섯 개이터 방에 열.. 열 번 이상인데 아 너무 아쉬웠네 아직 모른다 아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칼로스 써져있는 그 친구 큰거 옵니다 큰거 옵니다 칼로스 써져있는 그 친구 칼로스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칼로스 하필 열 여덟개 칼로스 큰거 한발이면은 모든게 다 무마되는 느낌 아니겄나 그래도 칼로스 하필 열 호소하게 힐러부터 스택을 쏴 나가자 아 타이럼까지 다음 파풀까지 그렇지 얼어진 오라치 꼬로치 꼬로치 반반 꼬로치 피에르 윌 블러드 퀸 벨롬 매그너스 이 뭔데? 시그너스 박수 세미안 루시드 미니멀 루시드 퀸 결과 치닐라는 과연 과연 아 여기서는 왜 안나오냐 여기가 키포인트 아닌가 아 너만 믿는다 확률 5% 초비상이 초비상이요 우리 먼치의 염원을 담은 그 한발 바로 오드가자 아 케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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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 아 위의건 원래 있었고 마카이론 발레온 이었다 위로시드하고 위대미 얼마나 되냐 위대한 칼로스 오스티벙 위대한 지닐라 12억 와 진짜 싸다 예전에 300억이었다는게 믿겨지지가 않아 론캠 로시드 아 5억 배미야 아 4억 2천 아 2억 아 1천 음 아 아 소소도 1억 그래도 뭐 소소하게 한 10억 벌었네 아 그 정도로 만족하자고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굿